하반기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죠.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에 사실상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 급감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 감소로 이어져서 증권사의 이자 수익에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3분기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주가에 선 반영돼서 반등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.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권업종 주가 흐름도 오늘도 그렇고요.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 맞습니다. 먼저 올해 10대 증권사 모두 후실적을 상반기 발표를 했습니다. 특히 신한금융투자,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상반기 순이익 규모가 2배에 달하는 그런 기업을 토해했는데요.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6% 동기 대비해서 오른 2,300억 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1,300억 원으로 102% 증가를 했고요. 그리고 순이익률 1위라고 할 수 있는 미래세 대우에서도 상반기 순이익이 30% 증가한 3,500억 원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연초 대비하면 총 19곳 증권사들 중에서 2,300곳을 빼놓고는 모두 연초 대비하여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것을 넘어서 NH투자, 삼성증권,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적가를 이번 달 8월 중에 달성을 찍기도 하였는데요. 그만큼 이렇게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에도 이게 무슨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점에서는 바로 이 대외적인 이런 악재들과 국내 주식시장의 이런 힘듦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한 것이죠. 미국 무역, 위중 무역 분쟁 그리고 신흥국 위기설 등으로 거래 자체가 이렇게 침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대두가 된 것이죠. 그리고 또 국내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 또한 위축이 되어서 연초 2,500선 코스피가 지금 오늘 2,300 간신히 지나가고 있는데요. 1거래대금 자체가 10조원이었던 게 하반기 시작하는 7월부터 9조원대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. 지금 현재에서는 하반기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이와 관련해서 보는 시각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.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사실 자산관리, 투자은행 등 여러 가지 수익원들을 다 변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30에서 50%는 위탁매매 의존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실제 상반기 영업이 7조원 가량 중에서 수탁 수수료만 2조 7천억 원으로 35%인데요. 그만큼 수탁 수수료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 반영이 된 그런 지금 주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는지의 문제지 분명히 반등 가능성이 오히려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이 전체적인 증권업황은 우리 주식시장 전체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안정이 꼭 필요하다.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한 단계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여서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3분기를 지나서 반등 구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거래대금이 크고 그리고 낙폭이 컸던 NH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, 키움증권 등을 중심으로 좀 투자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